안녕 멍멍아 안녕 안녕하세요 요즈오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곳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함께 따라오시죠 제가 지금 와있는 이곳을 와있는 이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설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명절 설 명절 밑이에요 그래서 한참 붐비고 바쁘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제가 와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와있는 곳은 공항시장입니다 공항시장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하철 9호선역 아시죠? 지하철 9호선역 아시죠? 지하철 9호선역 이름입니다 1번 7호선역 아시죠? 바로는 100미터도 가지 않습니다 한 5,60m에서만 가면 네, 메인 입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역광이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공항시장이라는 간판이 보이죠? 가더라도 그냥 지금은 겨울이어서 풀이 다 말라있는데 사람의 왕래가 없었다는 것들 그리고 가게가 문이 닫힌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 방치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폐가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항시장 메인 골목으로 메인 스트릿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항시장 천납들도 다 삭아서 뜯어지고 공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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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시간이에요. 저녁시간. 한참 장보는 시간으로 분주한 저녁시간인데 솜틀집.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시골. 어디 지방, 시골이 아니라 바로 서울에 있는 강서구. 이런 거 사람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골목인데요. 안녕, 멍멍아. 안녕. 지금 시장은 거의 유명무실. 거의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강서구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죠. 그리고 지하철 역사 이름이 공항시장용으로 명칭 될 정도로 좀 전통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 건물도 최소 40년 이상. 최소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여관 보이시죠. 빨간 벽돌. 금강 여관이라는 여관이 보이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지하철 1호선 역까지 30초도 안 걸려요. 그나마 이쪽은 순댓국으로 유명한 골목이어서 이쪽에 순댓국 골목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9호선과 공항철도가 크로스되는 곳이잖아요.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등이 크로스되는 지역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새로운 빌라들이, 신축 빌라들이 많이 올라서 있는데 이런 건물들도 최소 40년 된 건물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곳이 9호선, 공항시장역, 불과 30m 안에 있는 곳이고요. 금방에는 김포고항과 마곡역, 마곡나루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강남 상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즉시 엄청 오른 마곡지구에 불과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서울 명절 하루 전날 서울 시내에 있는 제르시장의 모습입니다. 서울 중앙상용 경강연정 서울 이민정은 한 장지와 비하오쿠르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 상식이 저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 상식을 성장하는 데이프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 상식을 foreг 잠김 Cra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